김두일의 페이스북 패스트 끌 안녕하세요. 어제 10월 26일부로 국회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감사원, 법원행정처 등을 상대로 추가 보충 질의를 하고 있었는데 국힘당 장재원 의원이 추미애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질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장재원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생활 휴가 문제를 가지고 국민정서에 좋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엄마에 의한 특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저는 장재원이 과거 조국 장관 자녀들에 대해 문제를 삼을 때도 그랬지만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납득이 어렵습니다. 아들 문제 관련해서는 아빠 찬스가 거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경우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장재원 의원은 그런 문제를 거론하는 언론은 모른 척하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형사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바로 저를 대상으로 했네요. 오늘 내레이션 할 글은 10월 21일 페이스북에 올라간 장재원과 아빠 찬스라는 글입니다. 지금까지 좋아요 2146개 공유 202회를 기록한 글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1일 장재원과 아빠 찬스 문제 다음 중 가장 고통받는 인물은 누구일까? 1. 윤석열이 춘장이라고 듣는 경우 2. 나경원이 엄마 찬스라고 듣는 경우 3. 장재원이 아빠 찬스라고 듣는 경우 4. 김종인이 노추라고 듣는 경우 정답 3번 5.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국회의원 장재원은 아들 장용준이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어도 아빠 찬스로 인해 구속을 면했다는 글에 격분해서 통신물에 의한 허위사실 직시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장재원이 고소한 것은 7월 31일 모 인터넷 매체의 칼럼으로 올라온 이상한 광경 언론의 선택적 정의라는 글에 장재원 아들 관련해서 현행범인데 아빠 찬스로 구속을 면한 것에 대해 제대로 지적하는 언론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내용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인터넷 매체의 칼럼은 내가 기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나는 기구하지 않은 칼럼으로 고소를 당하는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아마 장재원은 조국 전 장관에 흉내를 내고 싶었나 보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나 언론사를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쓴 기자들을 직접 고소하는 조국의 따박따박을 따라한 것이다. 그게 그렇게 부러웠구나. 장재원의 따박따박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현행범 장용준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면하고 조사만 받고 불구속 기소되어 최종 집행유예로 끝난 것에 대해 아빠 찬스라고 말하는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따박따박이다. 그런데 고소를 하는데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었다. 그 칼럼을 쓴 이가 해당 매체의 기자인지 혹은 외부 필진인지는 전화 한 통만 하면 확인 가능한 일인데 그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없이 일단 고소부터 날린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해당 매체에 기관 사실이 없고 어떤 경로로 그 글이 올라갔는지도 모른다. 즉 내 입장에서는 무단 도용에 해당한다. 그것과 무관하게 아빠 찬스라는 말이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가. 그러면 조국 장관에 대해 아빠 찬스라는 말을 쓴 수많은 언론과 기자들은 모두 고소를 당하는 것이 마땅한가. 만약 아빠 찬스라는 용어를 썼다고 기소가 된다면 조국의 따박따박은 잠실 운동장을 일렬종대 열바퀴로 채워도 부족한 리스트가 나올 것이다. 아빠 찬스라는 용어는 통상적인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한다. 구글에 아빠 찬스라고 검색을 해보니 700만 건이 넘게 검색 결과가 나온다. 정리를 하면 나는 기고하지도 않은 칼럼의 내용으로 그것도 아빠 찬스라는 통상적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용어가 등장했다는 이유로 3선의 중진 현역 의원에게 고소를 당했고 오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다. 곧 송치될 것이라고 한다. 송치 결과가 나오면 다시 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신에게 조국돌만이라는 표현을 쓴 진중권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중간에 사과할 기회를 주었는데 진중권은 자존심 때문인지 이것을 거부했다. 그러자 법세련은 김용민을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관을 배정해서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똘만이라는 표현은 통상적이지 않은 비방의 목적이 분명한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이 진중권은 유명인이긴 하지만 자연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인지라 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도 국가인권위의 장재원 의원을 대상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내 경우는 비방의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개인 SNS에 올린 글을 인터넷 매체에서 무단 도용했는데 매체는 내버려두고 도용당한 개인에게 고소를 한 현직 의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의 조사 진행 과정과 결과 역시 나중에 공유할 예정이다. 끝으로 장재원 의원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주고 싶다. 첫째, 자식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는 공직자에 자격이 없다고 조국 후보자를 질타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자식교육 똑바로 시키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시라. 둘째, 보도에 따르면 장용준은 사고를 냈을 때 자신의 아빠 신분을 밝혔다. 또한 일반인이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가 확인되었는데 구속되지 않고 기소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들 장용준이 사고를 치고 아빠 신분을 밝힌 것이 아빠 찬스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가? 셋째,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런 사소한 일로 일반인을 겁박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의정활동이나 제대로 하시라. 요즘 김종인과 싸우는 것처럼 말이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